작년 12월 초부터 유캠퍼스 김기남공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첫 도전에 실패한 이후 꼭 합격하기 위해 핸드폰도 투지폰으로 바꾸어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였습니다. 학원 독서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공부를 했습니다.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수업을 더욱 집중하여 열심히 들었습니다. 유캠퍼스 김기남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할 수 있어 실력 향상은 물론 서로 동기부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 준비 때는 팀장님과 본부장님이 항상 신경 써주시며 첨삭도 잘해주셨습니다. 특성화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특성화 공무원은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공무원 지름길입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